오른쪽도 살짝 봐주시고요. 왼쪽 향해서도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유시훈입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시훈 배우님 입장하시겠습니다. 앞쪽에는 팀장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동면 보시고요. 오른쪽도 한번 열어봐 주시고요. 왼쪽 향해서도 한번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동면 보시고 화이트색 한번 크게 해주시면 열어봅시다. 저희 몸에 지어와서 혹시 볼 하트를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사양의 아라 역할을 맡은 배우의 설인아입니다. 일단 이렇게 먼 길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첫 스크린 데뷔작인데 저는 설인아 배우의 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왼쪽 쪽에서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어수게 한번 알아서 간단하게 앞쪽으로 서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저희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입장하신 위치에서 잠시만요. 어떻게 대기해주시고 윤시윤 배우님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어요? 네, 저희 두 분 정면 먼저 봐주시고요. 네, 약간 자동을 러닝처럼 벗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 보수ac DISCOieben. 네, 오른쪽 그 패밍 받으실게요. 네, 이런 кноп지 안에서 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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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잠시 대신해 주시고요. 윤석열 감독님, 들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세 분 전면 보시고 다 같이 파이팅으로 하겠습니다. 오른쪽도 한 번 살짝 마주시고요. 네, 왼쪽도 한 번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46점에서 임시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상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취한 연기는 정말 서리나가 앞거리다. 너무 러블리하고 너무 귀엽게 자연스럽게 해서 아, 저는 평소에 그러고 다니시는지 괜히 제가 선배랍시고 괜히 그거를 연습하자고 했지 않았나. 아, 전혀 아니고요. 향수 없이도 좋아해 줄까? 인생이 형광지니. 마법 같은 기회를 잡고 싶어서 안녕하세요.